반갑습니다. 2024년 5월 26일입니다. 5월 27일이네요. 오늘 나이트반에서는 우리 현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진행했습니다. 오늘 또 성공입니다. 정말 나이트반에서 신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20년쯤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하시면 충분한 수익으로 실력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시원하게 수익이 나왔고요. 우리 회원님들께서 전부 다 수익 다 보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1차, 2차까지 바로 다 수익 보고 나왔죠. 시원시원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이트면 나이트, 단타면 단타 전부 다 지금 완전히 수익이 장난 아예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고 하셔야 수익이 나옵니다. 믿고 하셔야 혼자 하시면 개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트반에 들어오셔서 제가 알려주는 것만 딱 사셔도 충분하게 수익을 꾸준하게 정말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너스 TV에서 하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모든 회원들이 할 수 있게끔 전날의 종목을 미리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또 단타반에서는 오늘 또 두 개 다 먹고 갔죠. 오늘 벌써 지금 또 상한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단타반에서 가장 좋은 것은 대기 사인을 줍니다. 대기. 이런 식으로 대기 사인을 주기 때문에 정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이 중앙 첨단 소재예요. 중앙 첨단 소재. 이 대기가 뭡니까? 말 그대로 회원님들께서 실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는 거예요. 대기 사인. 대기를 해놓고 종목을 쳐놓으면 바로 매수하라고 하면 바로 그냥 딱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단타반은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전업투자자, 전업주부 강력 추천드립니다. 대기 사인을 드리기 때문에 이때만 매수 딱 해놓고 제가 사라고 딱 하면 틀림없이 급등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성공입니다. 단타반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시면 그냥 매일매일 수익에 살 수가 있어요. 진짜 농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드리기 때문에 충분하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내가 단타 치고 싶다. 장중에 단타 치고 싶다 하시면 최강 단타반으로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나는 저녁의 종목을 미리 받고 싶다. 그러면 나이트반에 들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또 행복방에서도 실제 수익을 매일 내드리고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 많이 안 해요.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말 실력으로 저희는 커버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종목이 나갑니다. 정확하게 나가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수익이 나옵니다. 똑같이. 복구시켜드립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믿지 마시고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복구시켜드리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수익 볼 수 있게끔 알려드리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확실한 수익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실패한 게 없어요. 정말 실패한 게 없어요. 그래서 010-5757-95425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고요. 최강단타반은 당일매수 당일매도 당일매수 당일매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카톡방 초대받으실 분들 지금 체험도 시켜드리니까 5757-95425 절실하다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지금 CJ시푸드 상한가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추천 나갔죠. 지금 CJ시푸드도 상한가 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수익이 나오고 반드시 연락 주시면 체험시켜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